한식 중국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아지와 산채하다 와허거우 이치 삼부 와허거우 이치 삼부 맞아요? 아닙니다. 중국사람은 그렇게 쓰지 않나요. 산채하다 중국어는 삼부 맞지만 우리 삼부 이 단어는 강아지랑 같이 못 붙었어요. 고삼부 이거 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어떻게 써요? 류는 동사고는 강아지이에요. 그래서 나와 강아지 산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중국어 와잘 류고우 라고 얘기해 주세요. 와잘 류고우 한국 나이 한국수에 중국 나이 중국수에 이런 표현은 중국어 없어요. 이거 문화가 비슷해서 우리 단어 있어요. 중국어는 한국 나이 중국어는 10세 중국 나이 중국어는 10세 그래서 자기소개하고 나이 얘기할 때는 와 10세 30세 와 10세 29세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중국어 수에 한국어 수에 쓰지 마세요. 어? 문 좀 닫아줄 수 있래요? 니 넝 권 이샤 맘마? 니 넝 권 이샤 맘마? 이 말 맞아요? 말이 맞지만 근데 말투는 조금 강해요. 견고한 느낌이 있어요. 불쾌한 느낌이 있어요. 넝 뭐뭐만은 뭐뭐 할 수 있어요. 이 말투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약간 경고 불쾌한 느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때는 우리 보통 진 권 이샤 맨 넣어주세요. 니 넝 권 이샤 맨 마? 말투 좀 세서 쓰지 마세요. 수고하세요. 중국어 신쿠 바 이렇게요? 아닙니다. 이거 문화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수고하세요 이 말은 없어요. 보통 우리 거의 다른 사람 뭐 하고 있을 때는 아? 니 멍 바? 니 멍 바? 아니면 신쿠 신쿠 이렇게 해요. 신쿠 바 아 이 문장 없어요. 안 써요. 그 다음에 한 대푼 보다 한 대푼 보다 칸 수지 보다 칸 맞아요. 수지 핸드폰 칸 수지 이 문장은 언제 써요? 한 대푼 살 때 써요. 한 대푼 고장 날 때 뭐 이거 쳐다볼 때 그대는 칸 수지라고 써요. 보통 우리 이렇게 한 대푼 이렇게 볼 때는 왈 수지 라고 얘기해 주세요. 왈 놓다 왈 수지 피부 관리하다 관리 피부 맞아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바우양 피부 라고 써주세요. 바우양 관리하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몸의 공강에 대해는 우리 보통 바우양 로 써요. 차도 바우양 로 써요. 바우양 로 써요. 무슨 뜻이에요? 나 이미 말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중국사람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나 말했잖아. 이런 느낌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 나 방금 이 말을 좀 꺼내줬어요. 내가 방금 얘기했어요. 블러블러블러 다시 얘기할 때는 이 말을 더 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 명절할 때는 명절관에게 직접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명절관에게는 예의 있고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더 나아요. 이 말 제일 좋아요. 오늘 영상 어때요? 좋으면 좋아 눌러주세요. 재진 재진 달라 senate 재진 가 EPA enser rit jobs 그거로 느 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